I'm a beautiful girl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옷을 벗었을 때 가슴이 없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옷을 벗었을 때보다는 옷을 입었을 때 가슴의 역할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패션, 스타일로서의 가슴의 중요도가 높아져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랑하고 같이 같은 일을 하는데 아가씨들이나 또 예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여자로서 많이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? 부럽고 신랑 눈이 또 한 번 가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계기죠 뭐 좀 더 적게 만들었을 때 가슴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